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아입니다! 오늘은 W24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분석을 하셨을 때 하셨을 때 많이 하셨을 때 물어볼까요? 러시아가서는 11월에 한 번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러시아 분들 하면 조금 차가울 것 같고 한국사람도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약간 차가울 것 같고 냉정할 것 같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보면 너무 따뜻하고 엄청 반겨주는 거예요 선물 그러면 다 받아서 한국으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받았던 건 다 가지고 왔어요 좀 충격적이었던 선물 중에 하나가 있지님들의 포토카드를 포토카드를 있지 팬인 거예요 자기가 제일 소중한 걸 주겠다 리아님의 포토카드를 러시아는 처음 가셔서 개인적으로 충격적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니아 바니아 가셨어요? 네! 처음으로 받아본 거죠 어땠어요? 좋았는데 나중에 너무 따갑더라고요 처음 받아보니까 따가워 다음날 됐으니 맞아 맞아 피우고 보니까 빨간 피우고 충격적인 거 하나 있었는데 우유에다가 여러 가지 넣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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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슨에서 코르트 드셔보셨어요? 흰색 짱거 아! 염소치즈인가? 염소치즈인가? 염소치즈가 진짜 충격적인 거 아 그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맞아 저도 기억나요 그 흑빵인가? 아! 아! 제 스타일은 안 했지만 그래도 아! 아! 근데 전반적으로 러시아 음식이 너무 좋아요 한국의 한국인들의 입맛에 잘 맞는 편인 거 같아요 네 그는 사랑해 주셔서 진짜 뜨거운 응원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 아버지 레스토랑은 너무 많아요. 우리 아버지 지금 댓글보니까 따뜻한 댓글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오늘 하나하나 번역해서 보세요? 네, 번역번역. 개연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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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항에서도 알아본 적도 있었어요. 더 적극적으로 와주셔도 됩니다. 아, 그럼 뭐 어떻게 해주실 건데? 조금. finished, 구 cuz. questionable. w24. pop. hence 바 Sheikh 이름이 promotional. 취행하고 네 우리도 nazijaz히 아, 쟤아, 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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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아. It'sono young 쿠лем루아 쟤 p avoid ko. 와우 너무 잘했다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저희 처음 러시아 갔을 때 리허설 하잖아요 저희가 다른 노래곡을 여러 곡을 리허설 할 거 아니에요 저쪽에 계신 청소하시는 아줌마 경비 아저씨 갑자기 막 울으시는... 모닝들의 일을 안 하시고 오시는 걸 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어떻게 이 노래를 사용하시는구나 맞아요, 이건 모스크바에서 그랬었고 알마티에서 했을 때는 거의 무슨 건물을 흔들리는 것처럼 저희가 물론 저희 콘서트 할 때도 저희 팬분들이 뛰시지만 이 곡을 했었을 때는 저희가 안 뛰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카자흐스탄 노래도 꼭 하셨던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멋있다 나잉티원 제일 유용한 노래죠 네 서로 부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늘 싸우고 너무 많아서 왜 싸우세요? 왜 싸우세요?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가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형제는 형제거든요 형제끼리 지내면 되는데 너무 오래 지내다 보니까 약간 결혼의 상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관계가 뭔 말인지 아세요? 아니 나를 빼고 뭘 시켜먹어? 아 그 기분 너무 서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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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뭐 말 안하고 뭐 어디 놀러가거나 그래서 이게 맞나 아니면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밥을 혼자 안 먹고 싶은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같이 밥 먹자 근데 같이 안 먹겠대 그럼 약간 좀 되게 서운한 그리고 뭐 그런 거 말고 왜 서운해 진짜 풀어가는 과정은 저희는 대화를 진짜 많이 했어요 몇 시간 동안 하신 거예요? 대화를? 네 반을 시작하면 해 뜨고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오래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려운 걸 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냥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얘가 좋아하는 걸 하기 보다는 싫어하는 걸 덜하게 되는 결혼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명은 결혼을 해야 될 거 같지 않나 몇 년 동안 지금 같이 거의 7년 같이 살았죠 7년이요? 8년? 같이 산지 나는 그게 싫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누군가 빨리 결혼해서 나가는 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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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뭐? 그 알 수 없는 그 눈빛과 그 이 이 이 너무 무서워요 무섭고 약간 가까이 가지 못하겠어요 비둘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좀 피해가요 비둘기가 막 이렇게 날아 하하하하 진짜 힘들어요 브이로그 보시면 알겠지만 비둘기가 얘만 따라가요 맞아요 비둘기 절 좋아해요 하하하하 그리고 심지어 컨텐츠 찍고 있었는데 비둘기 똥 맞은 적도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 이렇게 했는데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가고 있는데 나가면서 비둘기 똥을 여기 딱 맞은 거 같아요 샤워 다 하고 나와요 샵 가서 머리를 잘 감아주셨거든요 물론 말씀드렸죠 양해를 구하고 공연 전에 꼭 하는 습관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저희는 스트레칭 많이 하는 거 같아요 하하하하 살짝 해야 돼요 뒤꺼풀 때가 힘들어서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9월달에 저희가 11개고 유럽투어를 떠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0월에 우리 CIS투어를 합니다 10월 12일 알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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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5일 상트 상트 17일 모스크바 모스크바 오! 10월 17일? 제 생일이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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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이 에카텐덴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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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이 그라스나다 하하하하 새로운 앨범 혹시 나오신 거 있나요? 아 네 저희가 이번 6월에 메모리 메이킹 모멘트라는 앨범이 나왔어요 거기 안에 러시아어로 천문의 밤이라는 곡을 러시아어로 러시아어로 그거 빨리 해주실 수 있어요? 시작! 골목이 병원 폴들 러시아어로 네 내일은 없을까 지금 내가 널 봤을까 내가 널 봤을까 다가가 네 이 앨범은 루스의 언젠가 루스의 언젠가 루스의 언젠가 루스의 언젠가 루스의 언젠가 안녕